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투표소별 동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전부를 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조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4월 10일 총선회는 완벽하게 가장 조기에 따발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2014년 이부터 줄기차게 모든 공직선거에서 그 일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총선회 규칙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투표소에 직접 오셔서 표를 던진 분 X 이게 X. 거기다가 여러분들 일정 부분을 더해 주는 겁니다.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경기도 여러분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일 3주 정도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입니다. 이걸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은 본인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상수인 겁니다.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이제 아마 동대문갑일 겁니다. 안규백 후보하고 김영호가 붙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용신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기동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뭐죠? 보라색을 칠해 놓은 것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y입니다. y.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차이칩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런 데서 플러스 11%포인트 플러스 11%포인트 이게 여러분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고등수학이 필요 없이 그냥 표를 더해 준 이야기인 거죠. 표를 더해 준.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이 된 거다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4분의 1은 가짜표고 4분의 3은 진짜표라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작하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도 조작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왼쪽이 선관위가 표를 만든 겁니다. 왼쪽이 이게 조작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것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오른쪽을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안규백 후보의 4전투표 득표소를 완벽하게 복원해 가지고 차익값인 4전 빼기 당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4전투표 득표가 당일 득표가 같거나 비슷한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등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만 그리 보면 아 이게 부정선거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세 장당 한 장을 옮긴 것이 발가이 됐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 12,410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요 12,41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은 8.17% 실제 사전투표율은 24.51%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32.68%를 뻥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2,410표를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 장마다 한 장씩 더불음주당 후보안께 더해 준 거죠 안규백 후보한테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가 3,81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2,410표를 더해 줘 가지고 안규백 더불당 후보가 8,601표를 여러분들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안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Y입니다. 선거관리비안회가 발표한 더불음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보수 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4분의 3은 진짜 X, 4분의 1은 가짜 A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전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표를 만드는데 가장 유력한 베이스 기준은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그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투표일에 왔지만 여러분들 무효가 된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 이런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가 늘면 여러분들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가짜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짜표가 선거인수는 정당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의 여러분들 정당의 득표수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던진 것도 4분의 1이 더블당 함께 갔고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전부 사전투표에 달려가게 되면 던진 표가 다 4분의 1 다 여러분들 100장을 던졌으면 100장 가운데 25장이 다 더블당 후보 더블당 좋은 일 하라고 사전투표를 다 독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표가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이렇게 발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동대문 가베 더블음지당 안규백 후보와 받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273표 가운데 가짜표가 33839표지 않습니까 진짜표는 9274표 빼기 3839표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투표는 안규백 후보가 317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58표가 가짜표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선물을 준 표니까 317표 빼기 158표를 하게 되면 진짜표가 나오는 거죠 이 158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인수 633의 4분의 1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된 가짜표 3839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355표의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이런 정밀한 규칙이 다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이거는 고등수학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식자청이나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그냥 한 10분 정도 듣고도 회개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이렇게 훔쳐왔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그런 시절이 펼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도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